헉, 환장하겠네. 대장님! 기습인가? 곧 시끄럽지 않게 만들어줄게. 안 된다고요. 대장님은 곧 죽을 거예요. 잠깐, 기다려! 내 피를 뒤집어 써버렸네. 자, 모두 할보! 대장님을 지켜라! 기죽지 마라! 바보들이 한 곳에 모여있어줘서... 일망사진 한 것 같은데? 아오, 씨부를! 와우! 네놈들... 얼른 쳐 죽으라고! 좋네! 이런 걸 보고 숨이 깔딱거린다고 하는 거지? 진짜... 여기까지인가? 아... 뭐야? 어라? 아파라! 너무 기세 좋게 도착해버렸네. 어... 그... 어느 쯤에... 너한테...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올 줄이야. 구하러 왔다고! 아파라! 옷은 또 왜 저래... 설마... 놀다가 늦게 온 건가? 저 개념 없는 새끼... 그... 뭐야? 이 자식? 이 녀석은 듣기 전력 필두... 쿠로사키 치고야. 복장도 어쩌라고! 절대로 용서 못 해! 다른 애들보다 몇 시간을 일찍 일어나서 머리 말고 있는 줄 알아? 이 개새끼야! 무서워라... 안 한 포인트가 그거냐? 바보야... 하일리 히프 파일 한두 발 정도에 죽겠냐? 씨... 갈바노 플릭스! 갈바노 플릭스! 거봐, 어? isti